1. 제안대군이 너무 어리다는 시어머니 정의 왕후의 결정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 2. 당시 윗동서인 수비는 자을산군을 실세 한 명의 딸과 결혼시켰고 시어머니 정의 왕후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 3. 의경세자 사망 당시 아들 월산대군 아닌 본인의 남편 해양대군이 자리를 차지했던 전철이 있었기 때문 4. 안순왕후는 세자빌 출신 아닌 세자의 후궁 종호품 소원 출신으로 당당함이 없어서